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북한을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만 원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증정했습니다. 북한이 미국의 시무협당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세이머 전 부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모두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받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며 이를 협정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. VOA 뉴스 안승희입니다. VOA 뉴스 안승희입니다. VOA 뉴스 안승희입니다. VOA 뉴스 안승희입니다. VOA 뉴스 안승희입니다.